보여주지 마 그럼 유튜브 찍지 마 갔다 버려 카메라 갔다 버려 던져버려 그냥 물에다 던져버려 통깔에 던져버려 넣어서 물 내려버려 미안해 요즘에 생리 전이라 좀 감정 기복이 그니까 내가 만들 때 또 기꺼우면서 생리해 그럼 안녕하세요 종주부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쿠키를 만들어 보려고요 원래는 쿠키 만드는 게 버터에 뭐예요? 엄청 힘들고 나가볼래 좀? 낮자면 4시간 처자고 일어나시니까 정신이 없으시죠? 제가 과자를 좋아해서 은지가 쿠키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또 저를 생각해서 또 요즘에 클레이 쿠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반죽만 가지고 그냥 아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10분만 구우면 그냥 쿠키가 완성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색깔은 6가지 오 귀여워 마카롱 같아 이 쿠키 반죽인 건데 이 반죽에다가 색깔 섞어가지고 여러 색깔 만들어도 된대 근데 맛이 다 똑같아? 몰라 손 씻어야 되지 않을까? 아 손 씻고 아직 못해 아 반죽 냄새네 색깔만 그냥 다른 거 같아 어 그냥 조그만 조그맨 냄새가 좀 세게 나아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야 돼 은지 내가 해산물 과자를 좋아하잖아 난 해산물을 만들어 볼게 알겠어 나는 약간 꽃 같은 거 나는 꽃을 좋아하고 있다 끝! 저는 꽤치 만들어볼게요 운동 느낌이 좋아 약간 그 옛날에 만들었던 그 찰흙 같은 거 있잖아 초등학생 때 완전 종태 근데 초등학생 때 어떤 성격이었어? 초등학생 때? 안 궁금한데 물어본 거야 대답하지 마 이렇게 색깔을 섞어도 돼요 저 방금 이 플레이리한 초록색깔 섞었는데 더 연한 색깔 나오는 거 같아요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봐 나도 처음 하는 거야 종태 은지우는 손재주가 좋잖아 난 재주가 없잖아 재수도 없고 종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나는 종태가 너무 이런 거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진짜 스트레스 은지야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누구한테 잘해 이거 돈 받고 뭐 팔 거야 뭐 할 거야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일단 저는 예쁜 나무 이파리 하나 만들었어요 어때요? 너무 귀엽죠? 나무... 난 해산물 하나 만들어 봤어 무슨 해산물이야? 새우 새우 나 붕어를 만들어 볼게 응 그래 그래 아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! 약간 그 있잖아 은지 뱃살 그 막 만질 때 왜 그때 뱃살도 있는데 내 뱃살 언급해 내 뱃살 진짜 손재주가 좋다 은지 꽃을 만들었어요! 꽃두키! 근데 이거 사람들 보면은 하고 싶어 갈 것 같아 어쩌라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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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! 은지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자주 하자 우리 응 좋아 어제 종태랑 밥 먹고 좀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종태 우리 산책 가자 해가지고 둘이 산책을 나갔어요 걷는데 갑자기 종태가 붓! 그러고 방구를 깨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방구를 안 텄잖아요 지도 껴놓고 놀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쳐다본 거죠? 그때가 방구 깼냐?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갔어요 제가 집에 가다가 제 신발이 바닥에 끌려가지고 촥!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? 촥! 그때 갑자기 저한테 방구 꼈다고 막 저 뭐하러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꼈다고 해서 해줬죠 뭐야 은지도 돌아오는 길에 방구로 꼈거든요? 근데 붓! 껴놓고 놀래가지고 약간 내 눈치 살피고 아니 막 소화가 너무 잘 됐나봐요 어때? 붕어? 너무 귀여워! 붕어빵이지? 아 근데 붕어라는 물고기가 있어? 잉어 아니야 원래? 붕어대가리 아 붕어? 이거 뭐 같아? 오징어 몸체만 다리 빼고 만들어봤거든요? 빨리 다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렌지나무 만들었어요 우와! 아니 왜 이렇게 잘해? 오렌지나무 아니 근데 은지 진짜 재능이 있다 내가 사람 만나는 그것만 좀 운이 없지 나머지는 다 운이 좀 조용히 돼 오 겸손하기까지? 내가 동태에 사람 만나는 눈이 없다고 한 건 겸손한 게 아니라 동태 만났다고 얘기하는 건 알고 있지? 아 그래? 전혀 몰랐는데? 전혀 보세요? 좋아! 재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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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너무 귀엽죠? 뭐가 있지? 해산물? 고래? 고래가 무슨 해산물이야? 고래밥! 고래밥 있잖아 종태 좋아하는 과자가 고래밥 해산물 과자잖아 종태가 과자 먹으면서 콜라나시면서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새벽까지 막 콜라에 과자를 먹고 자요 잠들어요 여기에 막 낮 채로 누운 채로 막 잠들어 있거든요? 그러고 나서는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속이 안 좋다고 막 부릉부릉 막 우는 소리를 해요 아 윤지 좋아 안돼 아 윤지 속이 안 좋아 아 터였 것 같아 막 그러고 진짜 터도 해 윤지이 그럴 때는 이거는 뻣 과자예요 아니 이거 근데 진짜 집에서 그냥 오 근데 재밌다 이거 어 이거 후라이팬에 구워도 된대요 오 역시 선재주가 좋아 여러분 꽃게 고래인데 그건 물고기 같아요 그냥 알았어요 큰 물고기 김태가 작품 설명 한번 해줘 짜자잔 이거는 육식고래예요 네? 그리고 이거는 그 반곰 냄새나는 밤나무 오렌지 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오렌지 나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녹차 아이스티 먹을 때 그 밑에 막 뭉쳐있는 나뭇잎 뭔지 알아? 몰라 이 새끼야 오징어 구와바 구와바 할 때 그 입고 나온 그런 오징어 느낌 이거는 붕어예요 붕어 꽃게고 꽃게가 심해생물인가요 혹시? 지금은 멸종한 종류가 따로 있는 건가요? 화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새우 그러니까 새우가 다리가 좀 뜯어졌어 아니 너무 심각하지 않나 너무 무서운데 왜 눈알이 다 터졌어요 눈이? 누구한테 진짜 터졌어요? 원래 그래 이거는 약간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뭐지 이게? 화전 화전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꽃잎 너무 귀엽다 이거 잘 만들었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봤고 한번 바로 구워보도록 할게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넣어주고요 10분만 구워주면 돼요 170-180도 갑니다 구독해줘 에어프라이어 굽고 한 판 더 만들었어요 자 이건 제가 만든 쿠키고요 이건 제가 만들었잖아요 종패 쿠키 제목은 10의 바다에 가진 종패이에요 여기는 꽃게 이거는 그냥 조개 같은 건데 이건 뭐지? 왜 이렇게 됐어? 오 이거 오징어 잘 됐다 오징어 조개 붕어 조개 제가 만든 쿠키는 은지 쿠키고요 튤립 쿠키 오렌지 나무 쿠키 하트똥 쿠키 꽃존 쿠키 꽃 쿠키 꽃 쿠키 구까비 쿠키 이파리 쿠키 고래 쿠키 초코초코 참포 쿠키 진짜 잘 만들었다 자 그럼 이제 쿠키를 먹어보겠습니다 난 은지 거 먹어볼래 안돼 안돼 종태 거 먹어 오케이 저는 하트똥 쿠키버터 먹어볼게요 난 오징어 음 음 음 뒤에 온다 그치 이게 처음 먹었을 때는 그냥 뭐지? 뒤에 그 고소한 쿠키맛 있잖아요 그게 뒤에 오네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어 이게 계속 온다 이제 음 맛있어요 이게 한 봉지에 5,000원이에요 로켓 배송이라서 5,000원에 쿠팡을 샀거든요 근데 5,000원에 쿠키 이만큼이면 완전 괜찮은 거 아니야? 괜찮지 약간 카페에서 파는 그 비싼 쿠키들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경태 그런 쿠키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요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그런데 꺼는 쿠키 먹으면 이렇게 하 이렇게 되지 너무너무 귀여운 초코초코 참포쿠키 먹어볼게요 음 되게 쫄깃쫄깃 음 맛있어 아니 근데 이렇게 울지는 잘 만들고 나는 못 만들고 이러면 내가 똥손이라는 게 다 보여지잖아 보여주지 마 그럼 유튜브 찍지 마 갔다 버려 카메라 갔다 버려 던져버려 그냥 물에다 동작에 똥살 때 던져버려 너가 물 내려버려 미안하지만 생리 전이라 좀 감정 기복이 그니까 내가 만들 때 이건 여기서 생리해 그럼 아 미안해 미안해 나 그럼 다른 사람 만나 그냥 아 씨 아 미안해 그니까 내가 만들 때 좀 옆에서 도와주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너 할 말 없어? 알렐루야 맛있어 맛있어 바삭하고 촉촉하고 진짜 이거를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? 아니 물었을 땐 바삭한데요 입에 들어가서 침이랑 만나면 약간 근데 쫄깃쫄깃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쫄깃쫄깃은 아이고 촉촉 근데 종태 이렇게 종태 만든 쿠키도 귀여워 지금 보니까 봐봐 굉장히 귀엽지 않아요? 종태가 만든 조... 조개 쿠키거든요? 종태가 조개를 못 먹어요 안 먹고 그래서 조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 건 너무 예뻐서 아까워서 못 먹겠어 이번에는 이 꽃 쿠키를 먹어볼게요 제가 제일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녀석 음! 다른 맛처럼 느껴진다? 음! 아 이거 되게 잘 익혀졌다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빨리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심심하실 때 인터넷에다가 클레이 쿠키라고 검색하면 되게 여러 가지 나와요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그럼 저희는 바로 또 맛있는 거 만들으러 올게요 안녕!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? 믿을 수 없군요? 종지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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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